KBS가 연말을 맞아 준비한 특별 대담 세 번째 순서입니다. 오늘은 제주 문화예술계의 현실을 살펴보고 과제는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제주 민예총회 김동연 이사장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지역 문화예술계에서 주목할 만한 일을 꼽는다면 뭐가 있었을까요? 일단은 코로나 때문에 위치기도 있던 문화예술계가 가을이 되면서 좀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못했던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그 많은 행사들 중에서 좀 눈에 띈다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순이삼촌 오페라의 세종문화회관에서 이외의 공연을 열었던 것.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좀 사삼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던 공연도 기억이 나고요. 그다음에 문학 분야로 가면은 제1시인이죠. 김시중 시인이 아시아 문학상을 받은 것도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좀 안타까운 소식도 있었죠. 최근에 계속해서 제주 사삼에 대한 시각적 작업을 계속해왔던 고현주 작가가 이른 나이에서 상을 떴고요. 그리고 그 투병 중에서도 마지막 전시회를 마지막 촛불을 켜듯이 했던 그런 소식도 생각이 나네요. 올해 제주에서 개최하거나 제주와 관련해서 기억에 남을 만한 어떤 공연이나 전시 등 문화 콘텐츠를 꼽으라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그동안 제주의 문화예술이 관람객들과 만날 수 있는 어떤 저변 확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요구가 있었는데 의미 있는 진정이 있었다고 한다면 인사동에 제주 갤러리가 생겼거든요. 인사동 가면 문화의 거리고 많은 분들이 좀 자주 찾는 지역이긴 한데 거기에 제주가 생기면서 제주 사삼 미술 아카이브 전시를 비롯해서 제주 지역 작가들의 작품들이 서울에 있는 관람객들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만들어졌다는 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 제주가 그냥 공연에 좀 불모지었다. 특히 연극 같은 분야는 굉장히 힘든 분야 중에 하나인데 무려 42년 동안 연극 분야에서 공연을 이어 왔던 정민자 그리고 강상훈 이 두 부부가 42년 만에 전국 순회 공연을 한 소식도 있거든요. 이런 소식들도 올 한해 제주문화예술계의 성과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지나면서 가장 타격을 받은 분야가 문화예술계 쪽이 아닐까 싶은데 거리 두기 해제 이후에 조금씩 활기를 되찾고 있다고는 하지만 현재 상황은 정확히 어떻습니까? 일단은 문화예술계 쪽에서 가장 타격을 많이 받았죠. 특히 예산 분야라든지 그리고 축제나 문화예술 행사가 소모성 행사라고 많이들 행정에서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 그 자체를 좀 금기시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문화예술인들에게는 무대가 곧 자신의 삶의 터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에 굉장히 크게 건의도 하고 때로는 항의도 하고 했는데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 방역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제재들이 좀 완화되면서 지금은 좀 예년 수준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다만 좀 아쉬운 거는 그래도 여전히 실내 마스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 여전히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대해서 좀 꺼려하는 분위기들도 좀 겪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분위기들 아마 내년쯤 되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해봅니다. 문화예술 분야와 관련해서 흔히 제주를 변방이다, 본모지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혹시 이사장님은 동의하세요? 글쎄요. 예전에는 그런 얘기들 많이 했죠. 그런데 최근 이렇게 보면 동의하기 좀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이민진의 파칭코 같은 경우도 드라마로 만들어져서 세계적인 호응을 얻었죠. 그리고 거기에 드라마의 제주어가 등장하기도 했고 화제가 됐고 그리고 우리들의 블루스라고 하는 드라마 같은 경우는 제주가 무대가 됐었고요. 김석범 소설가나 김시종 시인 같은 경우는 제주를 넘어서서 아시아인들의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서 제주가 문화적인 불모지다라고 하는 견해에는 동의하기 힘듭니다. 다만 이제 이런 많은 문화적 아이템들이 있는 걸 어떤 식으로 좀 꿰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한 시점인데 그런데 확실히 예전보다는 제주 문화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흔히 제주의 문화적 토양, 문화 생태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문화예술계의 창작하고 창작과 향유, 그리고 중간에 이어진 매개라고 하는 문화예술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열악한 상황이죠. 특히 이제 창작 분야인 경우도 특정 장르 중심으로 되어 있고요. 특히 공연 분야인 경우는 제주가 특히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공연 분야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종합예술이고 다양한 협업이 가능하게 되는 장르일 텐데 그런 분야에 대한 어떤 행정에 관심이랄지 그리고 지금의 중국장에서 공연할 수 있는 공연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하드웨어적 부분들도 좀 보완이 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그래서 일상에서의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게 많은 분들이 좀 문화예술의 접연이 확대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적 변화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문화적 토양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려면 사실 주민들이 문화예술 콘텐츠를 좀 어릴 때부터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져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늘 조수미의 공연을 볼 수 없는 거고 임유찬의 공연을 볼 수 없는 것처럼 프리미어리구도 1브리구부터 32브리구까지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고급 문화예술도 향유하고 일상에서 내가 대문을 열고 나오면 우리 바로 이곳에서 우리 동네 예술가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문화적 기회들이 어린 시절부터 제공이 된다고 한다면 그렇게 문화예술을 보는 눈과 시야가 넓어지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문화예술의 접연이 확대될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문화예술에 대한 기반을 닦을 수 있는 행정적인 어떤 도움들 그리고 그런 분들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기반 얘기를 해주셨는데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문화예술인들이 솔직히 풍족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생계는 하면서 유지하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필요한 거잖아요. 무대가 곧 삶의 현장이기 때문에 무대를 빼앗기면 삶을 이어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처럼 지금 도장에서 예술인 복지제도, 제주형 예술인 복지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지원 사업 제도에 목을 멜 수밖에 없는 구도고 그러다 보니까 왜 문화예술에 이렇게 돈을 들이냐라고 하는 지적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공공제 성격이기 때문에 지원 사업의 규모가 좀 확대될 필요가 있다. 또한 그게 사업의 중심이 아니라 예술가 중심의 지원이 돼야 될 텐데 그러려면 궁극적으로 예술인 기본소득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본격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출범한 지 불과 5개월밖에 신하지 않았지만 오형훈 도장의 그렇다면 문화정책, 이사장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여러 가지 신단망 K컬처라든지 제주형 예술인 복지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하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는데 예술 정책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숫자로 표현되는 게 예산이잖아요. 올해 예산을 보면 문화관광 분야의 예산 규모가 지난해에 비해서 굉장히 줄어들어요. 문화관광 다 합쳐서 한 4.7% 정도 되는데 관광 분야를 빼고 나면 3%를 훨씬 밑돕니다, 문화 관련 예산이. 그중에 또 문화재 관련된 예산을 또 빼면 훨씬 더. 또 빼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문화예술에 대한 오영훈 도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에 비해서 그런 정책적인 선언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행정적인 어떤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나 선언이 선언으로 거치지 않기 위해서는 행정에서도 좀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까지 비율이 됐습니까? 글쎄요, 이제 과거 원희룡 도장에서 문화예술 예산 3% 정도 했거든요. 문화예산 예산 포함해서. 그런데 그런 부분들까지 된다고 한다면 제주도가 점점 문화예술의 섬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특별법상의 문화예술 섬 조성을 명문한 게 광역자치단체로서는 제주도와 처음이니까 유일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에 의지를 보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오영훈 도장의 문화정책 중에 기대되는 대목이 있다면 뭐가 있겠고 제주 역사 문화 관련된 기반사업을 좀 확충하겠다라고 하는 건 결국 문화예술이 제주의 기업과 연관돼서 많은 어떤 예술적 콘텐츠를 생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관심에서는 상당히 좀 의미가 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이해할 수 없는 게 신난방 K컬처 산업을 육성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생각을 들고 싶어요. 우리가 제주에서 할 수 있는 예술은 K컬처가 아니라 제주의 컬처, 제주의 문화인데 가장 지역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지역적인 색깔이 보편적인 어떤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접연들을 늘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정적, 재정적 지원들이 필요할 텐데 그런 식의 고민들이 철학이 좀 부재한 게 아니냐. 그래서 만약에 감에 의한 어떤 문화예술 정책을 좀 펼치는 게 아니냐. 그래서 보다 많은 사람들, 문화예술 현장에 있는 저변의 목소리들을 좀 문화예술 행정하시는 분들이 좀 들으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됩니다. 제주는 뭐 자연환경, 신화, 언어, 뭐 이렇게 독특한 문화 이런 것들이, 자원들이 많은데 요즘에 여러 분야에서 이를 콘텐츠화하는 그런 시도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좋은 시도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주의 신화뿐만 아니라 제주의 언어, 제주가 갖고 있는 자연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무궁무진한 콘텐츠의 소재가 되고 보호가 될 수 있고요. 그게 최근 2000년대 이후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논의를 좀 보고 있잖아요. 다만 이제 중요한 건 그런 콘텐츠들이 생산된 것들을 어떤 식으로 선택하고 집중할 것이냐의 문제점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제주를 가지고 콘텐츠를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최근 몇 년 동안의 경향이 오페라나 뮤지컬에 집중되어 왔거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오페라나 뮤지컬은 상당히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대에 서는 사람들이 제주에서 훈련되고 제주의 예술을 저변을 열릴 수 있는 사람들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건 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특정 장로 중심으로 예산이 집중된다라고 하는 건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배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조금만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정된 예산을 어떤 식으로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공감대, 공론화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지역의 문화자원을 콘텐츠로 만드는데 부족한 점은 뭘까요? 일단은 제주 지역에서의 인재들, 문화예술 교육이라든지 문화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인재들을 좀 키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좀 조성이 돼야 하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을 하려면 육지에서, 서울에서 불러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분들은 공연하고 올라가면 그만이지만 그래도 제주에서 제주의 문화예술 터전을 지탱할 수 있는 인력들이 제주에 남아있다고 한다면 제주의 문화예술을 더욱더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2023년 내년에는 제주 문화예술계에 어떤 시간이 되길 바라십니까? 글쎄요. 코로나로 위축되었던 제주 문화예술계가 한참 좀 꽃피웠으면 좋겠고 다양한 무대가 마련되면서 그동안 제주 문화예술인들이 삶의 현장을 잃어버렸던 그래서 자신의 어떤 포부를 펼치지 못했던 이런 문화예술의 다양한 향연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나우 씨에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